천안시 보금화와 교회연합에 앞장서 온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가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에 동참합니다. 구TV와 천기총은 업무협약을 맺고 미디어를 통한 한국교회 회복과 세계선교회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천기총은 글로벌 선교방송단으로 활동하면서 구TV 미디어 사역을 지원하고 구TV는 천기총의 선한 사역을 널리 알리며 적극 도울 계획입니다. 천기총 회장 임종원 목사는 글로벌 선교방송국으로 자리매김한 구TV와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교회 회복과 연합, 교회 사명을 위해 더욱 힘쓰자고 당부했습니다. 구TV 김명전 대표이사는 천기총과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널리 알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한편 크리스천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천기총은 천안 지역 750여 교회와 소속 목회자들이 활동하는 초교파 연합단체로 소의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과 보금화 대성회 등 지역 보금화와 교회 연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엔 신천지 천안교회의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